서울경찰청 광역수사팀 소도체입니다. 야, 동작 불안은? 야, 그냥 걸어가. 왜 굴러다니고 X랄이야, 정신 사납게. 뭐하냐, 안 차고? 조태우 사이에는 경찰이 건드리는 역사가 없어요.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? 신경 쓰시면 내 손에서 알아서 처리할게. 니들 돈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?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? 내가 죄짓고 살리지 말라 그랬지.